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이배 의원님 이제는 최이배 전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이배 전 의원님 모시고 앞으로의 20대 국회 이후의 일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이배입니다 제가 전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셨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그런 거를 들어보기 전에 일단은 자유인이 되셨잖아요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났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생활을 좀 만끽하고 계신지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4년간의 의정활동 국민이 준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제는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다른 선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 1일이 6월 17일이어서 지금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그러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전에 좀 이렇게 전 의원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제 회계사 생활을 또 오래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사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개혁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한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회 20대 의장활동에서 가장 성과를 낸 부분이 회계개혁 부분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6브러스3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회계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회사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기업과의 그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자유수임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의 위치가 의뢰 입장이 되어서 막상 감사를 독립적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를 자유수임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가 금융당국이 기업의 회계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방법인 지정제 요소와 혼합을 시키자 그래서 감사 계약이 보통 3년인데요 그 3년, 3년, 2번, 6년은 자유수임제를 하고 한 번에 3년의 기간은 지정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브러스3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고 현재 제도는 주기적 지정제도라는 이름 하에 외관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2013년도에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16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발의를 했고 17년도에 여야 의원님들, 금융당국 재개를 설득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놨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회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 공인회계사 회장을 맡아서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고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포부가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시민단체도 계셨고요 의원활동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신 부분들 그리고 목표하셨던 부분들이 들어보니까 또 이제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출마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회계 투명성은 가장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시장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고 그러면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또는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모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이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근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기업들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회계사는 회계 세무 기업법을 모두 다 아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회계사가 기업의 지배구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회계 감사를 하거나 또는 세무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업무에 임한다면 회사는 지속 가능해지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회계 제도 개혁이 끝까지 완수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계 개혁이라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공약이라든가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만들어놓은 주기적 지정제도 신외관법을 반드시 후퇴 없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감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업의 어떤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원활한 투자나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인인 회계 법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거나 또는 자격 요건을 만들어내는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들은 솔직히 법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의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회계 법인들도 감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나서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금융당국에서 기준에 대한 해석과 질의회신을 명확하게 해줬는데 요즘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그런 질의회신과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회계 법인마다 감사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계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회계 법인과 작은 회계 법인 모두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그런 제도 개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회계 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 중소회계법인 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소회계법인들도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회계 시장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또는 금융회사 중에서 조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공고 등은 금융기관이지만 비영리 조직인 조합입니다 이런 곳에도 회계 투명성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표준 감사 시간 제도나 또는 지정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회계사의 숫자가 굉장히 포화 상태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 합격할 때 천명을 뽑았고 그 뒤로 계속 천명씩 뽑아가면서 회계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시장의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선발 인원을 축소 조정을 해서 회계 산업에 그리고 현재 수요에 맞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계사들의 영역이 경제 분야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정치 분야에서도 회계사가 역량을 발휘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 530조 원을 다루면서 회계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낭비 예산을 찾아낸다면 엄청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사가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회계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 투명성이라는 어떤 목표에 있어서 확실히 어떤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고민을 하셨던 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자투표가 처음 이렇게 도입된 게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찍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공인회계사 내에 젊은 회계사들이 보다 많은 회계사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전자투표제를 요구를 했고 그러한 요구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맞물려서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한 배경 때문인지 이번에 후보자가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저는 젊은 회계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기업의 감사인의 위치에 있을 때 의뢰 위치에 있으면서 굉장히 회계사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젊은 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젊은 회계사들이 앞으로 더 회계 발전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캐치프레이즈로 회계사라 자랑스럽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저는 회계사 하면 저도 대학교 때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서 정말 멋있고 그리고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다 멋있게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이런 내막을 좀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거는 처음 들어서 자랑스러운 그런 회계사 생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렇게 회장 후보가 대여섯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최 후보님이 갖고 계신 어떤 특별한 장점 같은 것들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6플러스3이라는 주기적 지정제도 이 외관법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솔직히 이 신외관법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외관법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나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외관법을 잘 지키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가장 또 유권자들이 젊은 회계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가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회계사회를 또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강점으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질문이 좀 실례될 수도 있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히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출마했고요 당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또 전 의원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좀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런 활동들이나 시민단체 생활 이런 부분들을 걸어오신 길들을 보면 아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도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신외관법으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회계의 투명성 강화와 회계시장, 회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우리 회계사들이 정말 회계사인 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인회계사 회장이 되도록 열심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의원생활을 하시면서 걸어오셨던 길이라든지 인생을 이렇게 걸어오셨던 길을 보면 제 그냥 저의 어떤 감히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되셔서도 정말 멋진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채이배 후보자님과 함께했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lears